안녕하세요 썸주공방 우리 가독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? 그때 아반떼 AD 살이 없어졌던 그 슬펐던 그 차가 오늘 다시 왔습니다 오늘 왜 왔냐면 썬팅 앞에 띄고 다시 할 거고 뒤에는 한 장 더 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좀 썬팅 떼는 법하고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썬팅 떼는 법도 떼는 법이고 차주분께서 여기를 손을 보시려고 띄셨다가 어디가 부러지셨대요 마감제 자체를 교체할 거고 트립도 이제 좀 교체를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썬팅을 여러분들 띄시는데 보통은 썬팅 떼는 게 많은 질문이 좀 왔어요 저한테 질문이 많이 도착을 했어요 썬팅을 어떻게 떼어야 좀 깔끔하고 편하게 잘 띄느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질문 답변 코너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스팀 기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근데 이게 없으시면 은 스팀 나오죠 이게 없으시면 가정용 스팀 청소기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스팀으로 필름에 이렇게 열을 줍니다 스팀으로 이렇게 아 뜨거워 Moore 떨어진다 다리에 필름에 열을 줍니다 열을 준 필름을 이제 어떻게 띄느냐 그러면 이제 필름 끝을 이제 칼로 살짝 들어 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떨어지는 필름도 있습니다 열 줘도 이러면 좀 심각해지는 거에요 일이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썬탱을 띌 때 스팀을 사용하는 이유가 필름에 띄고 나면 이 본드 잔여물 같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 띄는 난이도 자체를 좀 쉽게 하기 위함이 아 뜨거워 발 되었어 이게 이거 사실 근데 하시는 분마다 방식 다 달라요 저는 스팀을 사용하는 경우고 스팀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잡아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약재로 해결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스팀으로 해보고 그래도 본드가 많이 남으면 그때 이제 약품을 사용하거든요 오 쉽지 않은데 오늘 필름 한 군데를 띄었으면 이렇게 스팀을 갖다 대면서 살살 띄어 줍니다 뭐 어떤 방식이 편하다 뭐 그런거는 다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와우 필름이 여러분 되게 안 떨어져서 지금 손이 많이 아파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잘 없는데 자 썬팅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본드들이 그래도 아예 안 남지나 원래 스팀을 사용하면 본드가 최대한 덜 남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남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좀 약품을 좀 사용해서 깨끗하게 재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약품을 뿌리기 전에 소중한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도구들 이게 되게 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보호 장비를 하셔야 됩니다 소중한 내 몸 보호를 위해서 아 진짜 눈 따갑고 이거 마스크도 이거 좋은 거 써야 돼요 그냥 싸구려 마스크 썼더니 안 되겠더라고 자 약품을 사용합니다 이거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피부에도 안 좋고 진짜 본드 녹일 정도로 강한 거는 몸에 좋을 수가 없죠 깨끗하죠? 자 이 상태가 되어야 새로 썬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조금 약품 냄새도 좀 제거해야 되니까 우리 조금 이따가 썬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썬팅을 해봅시다 이 냄새가 아직도 안 빠졌다 여기까지 다 붙여드릴 거예요 성애 제거제 좀 뿌려드릴게요 성애 제거제 한번 뿌려놓으면 좀 낫더라고 자 이제 여러분 썬팅 다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다 붙였어요 예쁘게 썬팅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게 부서진 거랑 확인하고 트립이랑 그렇게 교체 들어갈게요 얼굴 공개를 안 하면 이렇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야 지금 난 생긴 거에 자신이 없단 말입니다 어디가 부서졌네 그냥 막 나오는데 딱 고정돼 있어야지 이게 지금 당기는 바로 나와버리는데 어디가 부서진 거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차가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샵이 없어져가지고 제가 다 뜯고 다시 해드렸던 그 아반떼 AD예요 일단 이거는 완전히 깨졌고 이거 송풍구 고정하는 거 완전히 터져나갔죠? 그 외에는 딱히 큰 문제는 안 보이는데 사장님이 빼다가 빡 소리 났다 그랬던 게 여기가 깨지는 거다 송풍구 나사를 어떻게 뺀는데야? 이거를? 부셔 부시면서 배우는 겁니다 저희는 뭐 안 부셔봤겠어요 저희도 초반에 이쪽 일 배울 땐 엄청 부셔 먹어요 니 차 내 차 다 부셔 먹어요 내가 해놓은 거 진짜 내가 뜯기 싫어요 진짜로 내가 해놓은 거 내가 뜯는 게 참 싫어 난 어떻게든 해줬으면 하는 표정인데? 네 풍마고 그래요 저기 있는 게 불편해요? 아우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래도 사장님은 그때 진짜 원했던 대로 해결이 다 되지 않았어요? 잡소리는 아 그땐 진짜 막 무슨 그 고급차 타는 것만이 아무 소리가 안 나니까 잡아 뜯으면 뺐다 빠지겠지 이러고 그냥 확 잡아 뜯고 나오다가 송풍구가 여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부러진 거야 여기다 새 커넥터를 꽂아줄 거고요 새 트립에 맞는 일단은 자 이제 요기의 문제입니다 아 눈 쪽으로 쏘지 마세요 나 죽어 일단 얘네 잠깐 여기다 묻어 놓읍시다 묻어 놓고 정리했다가 다시 하더라도 이걸 빼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? 근데 이거 못 들어 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일로 빼드릴까? 이 안으로? 아 그쪽으로? 네 이거 혹시 일로 빼면은 그 뭐 에어컨 필터 할 때 상관없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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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해서 이렇게 붙여버릴 건데 위에다 아 네 그럼 그렇게 해도 돼요 그때 내가 정리를 진짜 심각하게 해 놓긴 해 놨구나 이거 언제 다 언제 다 했대야 그날 이걸 그죠? 지금 보니까 더 신기하네 열심히 해놨다 내가 했지만 나사도 안 채워 놓고 두 개를 원래 이 나사가 있어야죠 그쵸? 있어야죠? 차 조립을 합시다 차 조립을 합시다 이럴 때 해보네 다신 뜯지 말아야 하네 그 생각했는데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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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다시 뜯을 일이 안 생겨야 된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? 네 어쩌지? 하하하하하하 어쩌지? 이제 마감지에다가 이 내비게이션 예쁘게 붙여 갖고 오면 되거든요 이제 내비 조립하고 사장님 그 프로그램 이제 캐릭 프로그램 하나만 깔아 오면 돼요 이것도 감아야지 또 모르잖아 또 아 거기서 속이 나요?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면 이렇게만 잡아 주실래요? 감기 쉽게 난 애지감은 다 감자주의라 이렇게 넣고 아무데나 막 쑤셔 넣어도 되게끔 해 놨어요 사실은 지금은 다 부직폼 감았기 때문에 이거 다 붙이야 끝나지 이거 AR카메라 붙이기 전에 룸미라 안 껴보면 또 위치 틀어지면 또 결국 난 2차 선정리를 두 번 했네 그러게 잡소리 더 안 나겠는데 또 들어봐요 어디 잡소리 나는 데에 있는가 하나도 없지 자 우리 충주에서 오신 아반떼 두 번째 오신 이 차주분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썬팅도 다 했고요 내비게이션도 조립이 다 끝났고 일단은 뭐가 부서져서 급하게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급적이면 뭐 안 부서지는 게 딴 거예요 나 이 스티커 되게 센스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 아이 없어요 나부터 구해줘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촬영에서 뵙겠습니다 자반타 AD 오늘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썬팅 어떻게 띄는지 궁금하시다는 거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썸즈곤방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보다 늘 행복한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